뭐 잘 지냈지 너는? 아 그래? 어? 아 들었어? 그치 그게 너한테 소식이 안 갈 수가 없겠구나 어 그 선 봤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집에 왔어 그치 내가 오죽특이하냐 그래 내가 또 눈만 높아가지고 야 나도 알거든 나도 알아 눈만 더럽게 높은 거 그래도 어떡하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뭐하러 거짓말을 해 솔직히 나 우리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부모님 원망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이더라고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원망을 해도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너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 그랬다는 거니까 뭐 다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알면 뭐 하겠느냐마는 그냥 그랬어 나는 근데 너는 잘 지내? 아 진짜? 언제 결혼하는데? 아 아니야 나중에 뭐 시간되면 청접장 보내줘 보내주면 갈게 야 뭐 가기 싫어도 뭐 가야지 그래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너 행복한 모습 그래도 내가 봐야지 어? 어? 아니 아니 그냥 막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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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한테는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헤어져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 시간 늦었다 이제 그만 갈까? 뭐 뭐라고? 내가 너 지금 붙잡을 마음 없냐고? 아니 너 결혼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 붙잡아도 되는 거야? 그냥 내 생각이 궁금해? 네 생각 안 하고 오롯이 나만 생각해서 내 마음이 어떻냐는 거지? 네 생각 안 하고 생각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너 결혼하지 못하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랑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아직 너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사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